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이미 한 차례 사전 처분 통지가 내려졌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매입 과정에서도 투기 의혹이 짙어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권혁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가 경매로 매입한 제주시 아라동의 농지.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촬영된 위성사진에 소나무와 잔목이 그대로 있어 최근까지 작물 등을 재배한 경작 흔적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강병삼 후보자는 과거 토지주가 해당 토지의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 분쟁이 발생해 경작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제주시로부터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 사전 처분 통보를 받기는 했지만 최근 유채와 매밀을 심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농지 취득 자격을 증명해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직 변호사 4명이 어떻게 매입할 수 있었는지도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거래 내역에서는 투기 의혹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낙찰가는 26억 원으로 3.3제곱미터에 120만 원 수준. 강병삼 후보자와 로스쿨 동기 등 변호사 4명이 땅을 매입하는 데 얼마가 들었는지 살펴봤습니다.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6억 원씩 채권이 잡혀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의 120%를 채권 최고액으로 잡는 점을 감안하면 대출금은 5억 원씩으로 추정됩니다. 대출을 뺀 실제 투자금은 한 명당 1억 5천만 원 내외였던 셈. 그러나 해당 토지와 인접한 땅이 지난해 1월 3.3제곱미터에 301만 원에 거래돼 실제 투자액의 6배가 넘는 한 사람당 9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남길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도로를 경계로 마주보는 지역은 3.3제곱미터에 천만 원이 넘어가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어서 앞으로 행정행위에 따라 땅값이 급등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제주시장 후보자 소유의 토지를 놓고 여러 의혹이 쏟아지면서 오는 18일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해소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최근 대형마트에 가면 계산원이 없는 무인계산대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한 대형마트가 무인계산대 도입을 확대하면서 노사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주시내 한 대형마트 계산대입니다. 8곳 가운데 계산원이 있는 곳은 5곳. 나머지 3곳에는 다른 계산대를 이용해달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옆에는 무인계산대 6곳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용객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줄 안서도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익숙하니까 오히려 이게 대면 결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편한 것 같아요. 적립이나 카드 할인이나 이런 거를 알아서 물어봐주시고 챙겨주시고 하는 면이 더 편하기 때문에 일반 계산대를 이용하고 있어요. 해당 마트 노조는 사측이 추진하고 있는 무인계산대 확대에 반대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무인계산대를 이용하는 것은 마트 측의 인력 감축에 협조하는 것일 뿐 오히려 이용객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고객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없다는 겁니다. 노조가 공개한 내부 문건에는 무인계산대 객수 처리율의 50%까지 확대하기 위해 거래 건수가 낮은 계산대를 운영하지 않고 무인계산대로 유입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조는 지난 2018년 무인계산대 도입이 시작된 이후 4년 만에 도내 매장 3곳의 계산원 인원이 142명에서 115명으로 2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객들이 셀프 계산대를 이용하면 할수록 계산원들이 더욱 감축될 것이고 몇 개 열리지 않게 되는 일반 계산대 계산원들의 노동 강도는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해당 마트 측은 1, 2인 가구 등 비대면 계산을 원하는 고객이 늘어 무인계산대를 확대한 것이라며 계산원 인력 감축도 정년 퇴직 등에 따른 자연 감소라고 밝혔습니다. 유통업계 무인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일자리 감소와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5월 18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미국의 건국 이념과도 맞닿아 있다면서 주차원의 기념일을 제정한 건데요. 해외에서 5.18 기념일이 만들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광주 MBC 이다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8일 오후 1시 반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회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제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된 순간입니다. 참석 의원 67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했습니다. 이제 광주의 5월 정신은 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진정한 정의와 평화의 정신으로 그 명예를 회복할 것입니다. 결의안에는 5.18 민주화운동이 군부독재에 억눌린 민족의 희망을 줬으며 자유국가에 대한 미국 건국 아버지들의 이념과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돼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민주화 참여가 민주화 형성에 얼만큼 기여를 하고 또 5.18을 통해서 회생된 사람들을 추모하는 그런 뜻을 기리고 5.18을 세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념일을 만들자는 움직임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습니다. 해외에서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제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으로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약 60만 명의 한인들과 이곳 주민들이 매년 5월 18일을 기념합니다. 국외에서 지정된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최초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기념일로 제정을 했습니다. 5.18 기념일 제정준비위원회는 실제 세계화 효과까지 보기 위해 청소년이나 청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결의안이 미국 내 다른 주에도 퍼져나갈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결의안이 한 번 처음에 나오기가 힘들지만 그거를 기초로 해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 더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뉴욕주, 일리노이주, 조지아주, 유타주, 워싱턴주 이렇게 가고 그리고 또 유럽까지 건너가려고 합니다. 이번 결의안 통과를 시작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이 아시아를 넘어 지구촌 곳곳으로 전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다연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선도하는 태양광 발전소가 우후죽순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명이 다한 태양광 폐패널이 앞으로 치명적인 환경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목포 MBC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충턱은 물론 논과 밭, 빈자리마다 태양광 발전소가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태양광 발전소가 11만 6천여 곳, 발전 용량은 20기가와트에 육박합니다. 이 가운데 전남이 발전소가 만 7천여 곳, 발전 용량은 4천여 메가와트로 가장 많습니다. 20여 년 전 시작한 태양광 투자 붐은 지금도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20년이 지나면 수명이 다하는 태양광 패널입니다. 폐패널 발생량은 내년 988톤에서 2033년에는 2만 8천여 톤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 발전 용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전남 지역 발생량도 수천 톤에 이를 전망입니다. 전남에서 가장 많은 폐패널의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장려도 좋지만 사후 처리까지 꼼꼼히 챙겨가면 행정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들 폐패널에 대한 국내 처리 능력과 인프라가 걸음마 단계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폐패널은 대부분 동남아로 수출되거나 단순 소각도는 밀입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기관마다 다른 폐패널 발생 예상량과 처리 방법 등을 놓고 지자체 재활용 업체 등과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태양광 모듈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실행할 공제조합을 모집하여 전국적인 폐 모듈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데 도에서는 정부 정책에 맞춰서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태양광 폐 모듈 처리 시스템을 갖춰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태양광 발전소가 있지만 폐패널 전문 재활용 업체가 한 곳도 없고 수거나 운반 체계도 전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당장 수년 이내에 연간 수만 톤씩 쏟아지는 폐패널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 또 다른 환경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제주 서부 지역의 모습을 보시면 먹구름이 가득 껴서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은데요. 정체 전선에 동반된 비구름의 영향으로 제주는 오늘 아침부터 낮 사이에 비가 가끔씩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비구름대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데요. 제주에는 5에서 30mm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양이 많지는 않겠고요. 지역별로 강수 차이가 조금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낮 시간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로 한라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오다가 낮부터 그치겠고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산지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비가 오지만 공기가 습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28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북부지역 34도, 서부와 남부지역 31도가 예상됩니다. 도서지역도 오전부터 낮 사이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추자도는 오전까지 강한 비구름대가 지나면서 비가 오면서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전해상에서 1에서 2m 안팎으로 잔잔하겠습니다. 남해 서부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겠고 오늘 제주 전해상에 비가 오는 만큼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초반에 많은 양의 수증기가 밀려오면서 또 한 차례 큰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제주에는 다음 주 수요일쯤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해수욕장에서 카누를 타던 관광객이 물에 빠져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제주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쯤 제주시 곽지해수욕장에서 카누를 타던 20대 남성 관광객 2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한 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고 나머지 한 명을 찾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오는 16일자로 제주 동부경찰서장의 문영근 제주경찰청 외사과장을 서부경찰서장의 임상우 제주경찰청 형사과장을 발령했습니다. 제주경찰청 수사과장에는 김영옥 제주 서부서장, 형사과장에는 박정환 전북 전주 덕진서장, 경무기획과장의 장원석 부산 중부서장, 제주해안경비단장에는 5인구 제주 동부서장이 임명됐습니다. 제주도가 오는 23일부터 일주일 동안 개방형 직위인 소통담당관과 15분 도시팀장을 공개 모집합니다. 소통담당관은 도민소통종합계획 수립과 도정정책여론조사 실시, 도지사 공약사항 총괄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15분 도시팀장은 15분 도시 제주 기본 구상과 제주도 생활권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한편 제주도는 원희룡 도정에서 대폭 확대한 개방형 직위를 34개에서 23개로 축소했습니다. 의료영리화 저지 도민운동본부는 JDC가 추진 중인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 지침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주도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제주 헬스케어타운의 의료법인이 건물을 임차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 건 편법적 영리 행위를 막을 수 없어 의료의 공공성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도가 높고 식감이 좋아 인기를 끌고 있는 블랙사파이어 포도가 제주에서 처음 수확됐습니다. 제주도 서부동업기술센터는 제주시 한경면에 12개 농가가 참여해 조성된 2.9헥타르 규모의 생산단지에서 블랙사파이어 포도 수확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랙사파이어 포도는 길쭉한 모양의 색깔은 기존 포도와 비슷하지만 당도가 20브릭스에 달하며 씨가 없고 껍질째 먹을 수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